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여기서 유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이 문구 때문에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속하게 됩니다 결국 영업활동에 1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형체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 됩니다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축물이라 하면 구축물 구축물만 조금 더 이해가 안되실 것 같은데요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나머지를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아닌 것들이라고 그러므로 교량, 다리라든가 정원설비, 분수대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있는 건설중인 자산은요 현재 건설과정에 있는 그러한 자산을 말함으로 완공이 된다면 해당되는 자산은 완공된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완공식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건설중인 자산은 완공식까지 쓰는 것이므로 완공을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취득시 발생되는 원가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취득시 발생되는 그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합니다 보통 취득을 하게 되면 금전을 주고 취득을 하는데 금전을 주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 대신에 주식을 주고 유형자산인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현물출자라고 해요 주식을 주고 받으면 그 다음에 증여나 기타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을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인 경우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즉 전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의 구성을 보시면요 취득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득 과정에서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할인은 차감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구성이 되는 것들은 구입원가 또는 제자공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직접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은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와 관계되는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게 됐는데 그게 그 기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 전부다 취득원가 즉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또는 뭐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임이 발생했고 그 운임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운임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 쪽으로 오면 이게 형체가 있고 물건이 크다 보니까 재산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취득세가 붙게 되는데 그 취득세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만이 해당되는 자산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죠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공채 매입시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발생된다면 그 차액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이보험가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은 자산 처리해야 될 이런 뜻인데 자산 처리해야 될 차이보험가 차이보험가는 차입에 따른 비용이라는 뜻으로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 이자가 발생된다면 자산 처리해야 될 이자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거든요 건물을 짓으려면 차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관계되는 예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100만원 5천원 밖에 안갑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공채는 즉시 처분하지 않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100만원에다가 10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당연히 더하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공채의 그 차액이 취득은 액면 금액으로 사야 되니까 이 금액하고 양부금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금액하고 매입금액이죠 이 매입금액하고 만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가치는 5천원 밖에 안 되니까 이 현재 가치 5천원을 가져다가 실제 시가이므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게 되어 5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겠죠 그 차액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5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가가 질어지게 됩니다 차량 운반구에 가산할 금액이 100만원, 만원, 5천원에서 101만 5천원이 되구요 단기 매매 증권은 5천원 대변인 현금은 100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만원 102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로 봐서 국공채 매입시 국공채를 강규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된 그 매입금액과 현재가치 그 차액은 자산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화 대상의 차액 원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지난해부터 3번 예제를 보시죠 당사는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올해 건물을 지으면서 올해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된 차액금에 따른 이자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자는 자본화 대상으로 처리하며 이 말이 꼭 나와요 건물을 지을 때 짓고 있다고 그랬죠 이 건물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라고 그랬으므로 이 이자에 대한 이름은 차변의 이자 비용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치두공과 관련된 거 일괄 구입 시 치두공과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괄 구입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말인데요 건물하고 땅을 한꺼번에 구입했다라고 그랬을 때 건물과 땅을 갖다가 도지와 건물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 각각 따로따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럴 경우 각각 해당되는 그 자산에 공정가치 시가에 따라 나누어서 치두공과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100만원에 이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구입한 거죠 이게 일괄 구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토지 건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안분을 해야 돼요 안분을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시작됩니다 곱하기 100만원을 나누겠다 이런 뜻이죠 나누고자 하는 그 100만원을 먼저 쓰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곱하기 여기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봐요 토지의 공정가치가 8만원입니다 8만원 분자에 넣고 분모에다가 둘의 공정가치를 합산한 12만원을 넣게 됩니다 건물은 4만원 80만원 40만원으로 할게요 금액이 그래서 80만원 120만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40만원 나누기 120만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요 안분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인데요 그 나누고자 할 경우 나누고자 하는 금액을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그 해당되는 자산에 안분 계산할 때 시가로 한다 그러면 시가 공정가치를 쓰고 분모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모든 자산에 그 공정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면 공정가치에 따른 안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각각의 치두공가가 나오게 되고 그 치두공가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건물 철거를 할 경우인데요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 건물을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철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갖다가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건물 철거가 들어가야죠 건물을 짓는다고 둘 다 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지음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지음 그럼 둘 다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럴 경우 철거비가 발생되는데 그 철거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샀는데 왜 샀냐 라고 물어보니까 건물을 지켜서 샀어요 그러면은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므로 그 토지를 산 거죠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개정과목은 토지가 됩니다 토지가 돼요 네 토지가 돼요 그러면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혹시 철거 시에 철거비라든가 토지 정지 비용 등이 발생되면 다 토지로 처리합니다 즉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는 자산 처리 토지로 처리한다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철거하다 보면 고철비 같은 판매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토지에서 그 고철비에 해당되는 만큼을 차감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끝납니다 철거비용 토지 정지 비용을 토지로 처리한다는 거 자산 처리한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계속 늘 수 없으니까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가 나오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할 경우 우리 회사 건물이 사라지니까 그 장부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처분 손실로 처리됩니다 그 계정과목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럼 철거비는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 건물을 철거도 철거비가 나오는데 철거비 준 만큼 더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거비용도 비용 처리합니다 이 비용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많이 사용하고요 만약에 그 철거 회사한테 뭐 수수료 준 걸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되 그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철거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지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경우에만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풀으실 때 이쪽은 그래서 철거비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쪽은 자산 처리되는 거고 이쪽이 더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나 기타 무상으로 혹시 받을 경우 이럴 경우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았다면 상대방 계정에 이 계정을 써야 돼요 자산 수중입 밑줄 한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수중입입입니다 중요합니다 현물출자도 말했죠 주식을 발행하고 혹시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다면 현물출자 시에도 그 건물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예제 철거하고 관련된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 것을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고 철거하는 경우고 두번째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자 당사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이 부지의 이름 도지입니다 도지 건물을 산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내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우고 갔다 건물은 필요 없으니까 즉시 철거했겠죠 우리가 목적은 땅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을 뿐이죠 땅을 사다 보면 땅만 살 수도 있지만 건물이 있는 땅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부숴야 되는 거고 토지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건물까지 없어져야지 우리 회사가 토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철거비 10만원을 토지에다가 가산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철비가 나왔어요 거기에 철거하면서 고철비가 나와서 그 고철값을 팔았거든요 고철이 나와서 팔았어 5천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만원은 더하고 5천원 빼는 거니까 결국 100만 5천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 구입하고 당자수표 바라는 건 당자예금이고 철거비 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상은 보통예금이고 고철비 5천원 받은 거는 현금제 되겠죠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축사업을 짓기 위해서 구사옥 이렇게 되면 장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최대공값 빼기 감가상각 구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 거든요 철거하면 30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데 철거비 만원이 나오면 30만원 더하기 만원 31만원의 손실이 발생돼요 그래서 전부다 철거비까지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던 자산을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가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스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구액을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관계된 내용은 유형자산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학습해 여기서 학습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요 이거 또 회계 2급을 하신 분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31만원 처리된다는 거 교환에 의한 취득을 보겠습니다 교환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른 걸 주고받았느냐 같은 걸 주고받느냐 소계처리가 다릅니다 만약에 다른 걸 주고받았다면 우리가 하나 주고 그쪽에서 하나 그쪽에서 하나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받은 게 있겠죠 그 받은 것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자산을 주고받았다면요 우리가 취득한 자산의 그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일단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이 둘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로로 나오면 이로로 나오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틀리랑이 높습니다 일단 이종 자산간의 교환 시 이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요 만약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환으로 그 받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다 보면 현금 수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현금을 받을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고요 예치급할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 부분 추가로 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 자산간의 교환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당사가 기계를 주고요 차량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당사 기계장치에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2개액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취득은 100만원 했고 감가상각은 50만원 됐어요 즉 장부금액은 50만원짜리인데 시가가 6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식회사 한국의 차량하고 교환했어요 공정가치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걸 알 경우 주식회사 한국의 차량의 장부금액이나 공정가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해당 three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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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한 차량 운반구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하라고 그랬으므로 공정가치라고 그랬으므로 60만원 쓰시고요. 당사의 기계장치 장부금액에 있는 이 내용을 없애야 되는데 취득공과 빼고 감가상각두계액을 없애야지 장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공과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옮기고 감가상각두계액은 대변에 발생되거든요. 차변에 옮겨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차변의 금액은 110만원이고 대변에는 100만원이니까 10만원이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자산과는 교환시에는 이렇게 손익이 발생됩니다. 동종자산간의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자산을 교환했을 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산을 교환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자산의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정자산과는 교환시에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정가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장부금액은 50만원 짜리입니다 치두공과에서 감가상각류객을 빼면 장부금액을 합니다 그럼 새로 취득한 것도 기계거든요 동정업종에 주식해서 한국에 기계장치 교환했다라고 했으니까 기계 받은 거에 치두공과는 장부금액으로 함으로 당사가 제공한 자산이 50만원 우리 거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손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단순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 창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두 가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적 지출 하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은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된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상승시키는 거예요 즉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출이 온가를 신뢰성 있게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가치가 올랐다는 말을 지출을 하고 나면 그런 경우 즉 그 지출이 생산력을 증대한다든가 생산 능력을 6년수 연장 즉 3년수 5년수 있게 만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그 지출이 상당한 온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 가져오는 경우 그럴 땐 자산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3층짜리를 5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하면 증축비가 들어가는데 그 증축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비용을 자산 처리합니다 그거는 그 증축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즉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하라는 말인데 이 부분의 핵심은 온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그런 경우가 바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단순 능률 회복이라든가 온상 복구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로 보고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수선을 위한 지출이죠 여기에 사례로 건물에 도색을 하거나 건물에 유리 깨진 거 갈거나 차에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차에 엔진 오일을 가는 것들은 다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 거든요 그래서 그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가 돼야 되므로 그런 경우 수선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되요 이렇게 시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본적 지출 하시오 수직 지출 처리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회원 문제 나오는 그 문제 거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문구를 주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요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고 수익적 지출은 단순하게 능률 회복하거나 온상 복구하는 거다 즉 온상 복구 능률 유지 이런 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계속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취득 과정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이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다 문구 두 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오랫동안 사용에 따라서 그 노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부화 구식이 되가지고 구식이 되간만큼 그 부분을 이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합니다 이 어떤 노트 하나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해요 그 중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은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해 가야 되는데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처음에 자산 처리하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5년 쓸 거다 그러면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 유형자산 중에 차량을 사왔다 차량을 천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천만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비용 처리하려면 그 차량을 1년만 쓰고 없애야 돼요 1년만에 그 차량의 가치가 다 떨어진다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량을 5년 쓰겠다면 5년을 거쳐서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주 목적이 최초로 취득했을 때 그 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분의 온가가 있을 건데 그 온가를 리용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온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사용하는 기간 동안 리용연수 동안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가의 배분이 감가상각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필요한 계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가 3번에 보시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이므로 두 개의 계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차변에 쓸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금액을 구해야지 대변에다 감가상각 누객을 한 번 더 쓰고 이 감가상각 누객은 매년 부적을 해서 다음 연도로 2호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감가상각 관련된 계산 방법에 단과 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감가상각은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노후화라든가 그 다음에 구식이 돼가는 그 진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두 개의 자산이 있어요 이거 노후화가 안 돼요 오랫동안 사용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자산을 외워야 돼요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을 위해서 감가상각비의 3요소가 필요한데요 취득원가, 잔존가, 지배용연수가 있고요 취득원가는 지금까지 쭉 말한 것들이 됩니다 그 원가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최초에 취득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면 금액이 취득원가가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취득원가로 만약에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몇 년 갔을 거다 하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잔존가치는 그 내용연수가 경고했는데도 남아있는 그런 금액, 고절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과 같이 강가상각화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치 비용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이렇게 있습니다 요구셔야 돼요 종류는 그 중에서 정액법과 정류법의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암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다 알아야 되는데요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입니다 정액법, 정류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각각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정액법의 공식은 여기 참 공식이 있고 이렇게 강가상각하면 된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잘 보시면 여러분이 건물 1년 쓰고 얼마 강가상각해야 되는지 추정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차량도 그러고요 다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첫 번째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강가상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에 대부분 취득공가로 나오니까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자본적 지축이 있으면 그걸 더하면 그때는 취득공가가 아니고 원가가 되는 거죠 대부분 시험에 취득공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취득공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이것 부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매년 이 금액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 공식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미상각 잔액 상각이 안 된 금액인데 상각이 안 된 금액은 취득공가에서 감가상각 무계액을 뺀 걸 말합니다 매년 감가상각해 나가는 금액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비상각 잔액은 줄어드는 거죠 매년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일정한 퍼센트로 곱해 가거든요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매년 감소됩니다 첫해 제일 감가상각이 많이 돼요 최초 구입시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정률법입니다 그것 좀 써놓으셔야 돼요 최초 구입시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정률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은요 다른 말로 차급시간 비례법이라고 그러는데 생산을 많이 하면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생산을 적게 하면 감가상각이 조금 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앞에 두 개는 합리적이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거고 얘는 첫해 조금 사용했는데도 첫해부터 많이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감가상각되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공식이 치대공값 빼기 잔존가치에서 분자의 단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분모의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실제 생산량을 매년 계산해야 되고 추정 생산량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이 됩니다 수익비용 면에서 딱 맞습니다 많이 매출이 발생되면 많이 비용 처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수합계법은 연수는 내용연수를 말하는데 내용연수를 더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치대공값 빼기 잔존가치에 곱하기 연수의 역순 그 다음이 내용연수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내용연수의 합계가 들어가는 게 내용연수의 합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럽니다 3년 쓰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치대공값 빼기 잔존가치 하고 3년 쓰겠다라고 그랬을 때 3년 쓰겠다라고 그랬을 때 3년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분모 부분에 연수를 합계해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자에 쓸 연수의 역수는 3년 쓰겠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는 이 자리에다가 3을 두 번째 연도에는 이 자리에다가 2를 세 번째 연도에는 이 자리에다 1을 써가는 겁니다 3 2 1 이렇게 써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년 이 역수 연수의 역순이 3 쓰고 3 곱하고 분자가 분자가 3이고 첫 번째 연도에는 그 다음에 3년 쓰겠다며 두 번째 연도 2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 1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감소해 갑니다 감소해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중 체가법은 정액법의 배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상각장액 곱하기 상각률이고 상각률은 2 나누기 내용 연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 보게 된다면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면 첫 번째 연도에 예를 들어서 2천원짜리 2천원에 해당된 유용자산을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는 그 취득공과 2천원짜리가 한번 감가상각하면 천원인 되버리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500원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250이 돼요 절반씩 계속 절반씩 금액이 감가상각되면서 사라져요 그래서 절반씩 감가상각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천원 500원 250원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중 체감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험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감가상각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이 발생되면 흑의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용자산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최초의 취득공과가 얼마인지를 알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 직접 보통 회계처리는 직접 하는 건데 직접 해당되는 유용자산 이름을 써가지고 빼지 않고요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이 계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을 할 때 직접 해당되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이 계정을 가지고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를 간접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에다 보고를 하게 되냐면 재무상태표에서 보고합니다 왼쪽 자고 하시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취득공과 쓰고 그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바로 밑에다 표시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취득공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장부금액을 옆에다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직접 법으로 삼각했다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고 차량 운반구 금액만 쓰면 되죠 왜냐하면 매년 감가상각 될 때마다 그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차량의 온가가, 취득공과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 계정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용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대변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공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오른쪽에는 이 금액이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감가상각 하던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당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비싸게 처분했을 때하고 두 번째 싸게 처분했을 때를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싸게 처분한다는 말은 장부금액보다 처분하는 금액이 더 많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공과, 온값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건물 100만원, 감가상각 50만원 됐어요 이거 딱 보면 빼야 돼요 50만원짜리죠 건물 자산 쪽에 속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같은 자산 계열이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2월드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2월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매년 2개 금액이 제시됩니다 단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월드에서 넘어오지 않죠 즉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50만원짜리 건물을 50만원짜리 건물을 60만원에 팔았다는 말이니까 이제 10만원 번거죠 그러면 회계처리해서 없애야 되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대변에 쓰고 취득공가를 써야 돼요 취득공가가 계속 2월드에서 넘어오니까 이걸 없애야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회계처리 할 때마다 대변액이 발생되잖아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을 옮겨야지 장부에서 사라지고 2월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돈을 쓰는 거요 또는 받을 돈을 쓰고 이걸 한 달 위에 받기로 했다면 미수금이거든요 미수금 쓰고 이익이 발생되면 처분이 이걸 쓰게 됩니다 만약에 싸게 처분했다 싸게 처분했다는 말은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등공가 10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원짜리 40만원 처분하면 대변에 건물 100만원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을 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50만원짜리인데 한 달 위에 받기로 한 돈이 40밖에 안되므로 미수금 40을 쓰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10만원이 발생되는 거죠 이 처분과 관계되는 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가 필요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